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밀렸습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빨리 찾아봐야죠 기사를. 오자마자 오늘 왔다갔다 하면서 다 뒤져봤는데 주범이 누군지 찾았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연인총재인 진 블라드 총재가 금리가 왜 2023년에 올리냐 2022년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갑자기 내파적인 주장을 하자마자부터 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큰 건 아니고요. 또 시작해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은 그 영향도 좀 받고 있나 보군요. 정말. 어떤 또 다른 영향이 있었습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 지금 영국이 한 2.7%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컨트롤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소식 때문에 유럽 많이 빠지고 있고. 제가 보고 온 기사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화이전과 모더나인가 두 번 맞으면 변이에 대한 효능이 90% 이상 나왔다는 그런 또 연구 보고서가 있어서. 스페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더하기 화이저를 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의외로 뭐 별로 상관없다는 또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오히려 갑자기 빠진 것은. 왜냐하면 이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아침부터 그랬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그런데 일단은 갑자기 하라폴을 키운 것은 세인트루스 여론 총재가 말하자마자 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조금 다시 한 번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시작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장 출발할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시장에. 그런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연행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매파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2022년에 할 수도 있겠죠. 금리 인상을. 뭐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불법이 아니셨습니까.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농담사만 말씀드리냐면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공포심이 심하죠. 심한데 또 막상 또 금리가 인상되면 또 장행이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시작을 먼저 좀 확인시켜 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뭐 얘기했지만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었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 버텼던 금융이나 에너지가 빠졌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금융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이 올라갈 때 에너지가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 금융이 빠질 때 같이 움직이는 또 업종이 있어요. 산업재 소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가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금융, 에너지, 산업재. 이 그림에 보시는 거에 오른쪽 밑에 쪽이 산업재거든요. 그다음에 아예 오른쪽 끝에 아래쪽이 소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에너지 이런 것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딱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총 상류는 다 올라왔고요. 중간에 있는 금융, 산업재, 에너지, 소재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또 얘기하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구리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IT, IT, 헬스케어, 이민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S&P500 말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 0.6%, 0.8%?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사실 그냥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약간 이상합니다. 다우가 이번 주에 4일 연속 빠졌고요. 오늘까지 빠지면 5일 연속. 이번 주 한 번도 못 올라간 겁니다. 상승 못한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S&P500 거래량이 25억 주. 말이 안 돼요. 25억 주까지 나. 어제가 25억 주였어요. 25억 주면 지금 작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거래량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반장이거든요. 반장. 반만 열리는 시장의 거래량과 흡사하기 때문에 정말 거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거래량이 40억 주 이상이니까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포탐욕지수가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4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41이면 장이 좀 안 좋을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뭔가 장은 좋지만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기사를 엄청 뒤져봤는데 마땅히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성장주가 시장 아냐. 요즘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왜 그럴까.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은데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심리는 얼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이 프로님. 심리요. 네. 40일밖에 안 되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좀 항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있을 때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 그러니까 테크 빅테크가 한 1년 쉬다가 요즘에 며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올라간 거 같고는 아직까지 심리가 좋아질 수 없다. 조금 더 봐야겠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제가 지난번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험 기준 새로운 추세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추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선을 제가 긴 겁니다. 딱 했더니 딱 뭐가 커져 보이잖아요. 딱 뚫고 올라왔죠.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가장 지루한 주식이다 재미없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1위 기업 여전히 1위 기업이에요. 대단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치 9.17% 밑에 있고요. 보통 이제 애플 주식은 찬바람이 불면 가을에 가까워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애플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너무 오르셨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거의 1년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조만간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특히 애플 보호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저께 얘기했던 아마존도 볼 건데요. 아마존 제가 박스권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확대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1.82% 아래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만간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 찍지 않을까. 사실 오늘 찍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약간 그 말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오늘 그 얘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장중이라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일단 프라임데이가 6월 21일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요.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의 평균 상승이 당일날은 0.27%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프라임데이 2주 후에는 4% 한 달에 6.62%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아마존의 주가 상승은 프라임데이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사상 최고치 못 간다 해도 프라임데이 후 한 달 정도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7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빠르면 오늘 볼 수도 있고 내일 아니군요. 다음 주 오늘도 볼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확실히 이것도 역시 박스과 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제법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21일 21일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나 이제 또 어떤 걸 많이 팔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보니까 뭐 그 뭐라고 그러죠 기획 꼽는 무선 이어폰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버드라고 그러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봤더니 사기 위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00달러인가 판매하는데 엄청 싸게 팔아서 애플 거가요? 애플 건 아니고요. 대박씨. 중저가 브랜드인데 원래 엄청 비쌌는데 대폭 할인해서 이거 꼽고 까만색인데 그게 100달러 비싸지 않습니까? 100달러요? 하나에 아니면 양쪽 귀에? 양쪽 귀에 100달러? 하나요? 하나도 팝니까?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두 개, 한 쌍에. 그래서 보통 중고마켓에서는 하나를 사서 왼쪽 잃어버리는 분도 있고 오른쪽 잃어버리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세트가 10만 원이면 한 짝씩은 한 6만 원씩에 파는. 그렇군요. 합치면 12만 원. 그렇군요.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있습니까? 저도 빠질까 봐 못 사겠어요. 흘릴까 봐. 흘릴까 봐. 그리고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끼고 하다가 떨어지면 내가 인지 못하고 떨어뜨리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못 사고 했는데 한 짝씩 파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 22일입니다. 월화입니다. 시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제가 기사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시티가 어제까지 10일째 하락이었어요. 아니, 시티 그룹이 은행주가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기사가 나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까지 빠졌거든요. 11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트레이닝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이미 다이몬드 인정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s&p500의 거래도 급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ib 부분에 현재 지금 거래가 많이 급감하면서 트레이닝 관련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급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1일 동안 빠질 만한 그런 건 아닌데 10일 동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2021년 올해 eps는 9.06인데 내년 eps는 8.25로 한 70센트 떨어지는 걸로 보니까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일 동안 빠진 건데 제가 11일 동안 과거에 빠진 거 있나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 2년치 찾아보다가 왔습니다. 2년치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길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길게 빠지고 있는 거죠. 원인은 트레이딩 매출. 그러니까 거래에 대한 급감에서 트레이딩 매출이 30% 급감한다라는 내용. 증권사처럼? 그렇죠. 거래 수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회사 관계자분께서 솔직히 인정했죠. 올해는 진짜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 2분기는. 그래서 일단 7월 14일에 나오는 2분기 실적은 스스로 이미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금융주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티가 주간에 5일입니다. 5일 동안 10.44%가 빠졌고요. gp몽어체스가 5.39% 웰스파그 5.10% 뱅크와 어메이카가 4.53% 모건스텐이 4.11% 골드박사스가 3.33% 같은 기간 또 s&p 500이 0.39% 빠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오늘 세인트 루이스의 어느 총재 말처럼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이상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금융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물 장영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리마카상에서. 그런데 그만큼 지금의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금리 이상의 기대감보다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30%에다 어떤 데는 한 절반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금융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지금은 보통 상황과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은 또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년 장기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가끔은 기준금리를 올려도 저거 계속 올릴 수 있겠나 경기 이렇게 나쁜데라고 생각하면 10년 금리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게 1분기 실적 우리 딱 이 프로그램이 잘 지적하셨는데 1분기 실적 때 테크주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너무 좋게 나왔더니 그러면 2분기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 반영 못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좋으면.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 어제 소식입니다. 제프리에서 매수기간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740에서 854로 현재 모든 아이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이유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물론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도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너무 과소하게 평가가 돼 있고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손익 개선상에서 사실 라이센스 부분은 빠져있지 않는데 곧 별도 항목으로 빼서 계산할 거다 할 정도까지 굉장히 얘기하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알고 있지만 똑같이 라이센스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다는 건 저 처음 들었어요. 그냥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직원은 아마 우리 반도체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프로그램 잊지 마시고 나왔을 때 한번 대신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암에 대한 인수는 2022년 초에 완료가 된다.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온다고 봤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2025년의 목표 주가는 125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지원제 가격으로 치게 되면 그래서 EPS 50에 멀티풀 25배로 곱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그래서 일단 지금 1250이면 정말 꿈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티리풀의 트레더 제뉴이라는 분은 2031년에는 지금 10년 뒤입니다. 엔비다이 시총에 애플을 앞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니 많은 분들이 시총 1위 아니냐 하는데 애플이 시총 1위를 할지 그때까지 맞아요. 2031년에 브랜드 추락을 예상하는 그런데 애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애플이 그때 몇 등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플보다 앞서가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4540억 달러 시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호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어제도 한 4%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역사 최고치로 경신했고요. 지금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도비는 2분기째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에 EPS가 2.45였고요. 이번에 예상치는 2.82. 그런데 실제는 3.03명이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또 다음 분기 EPS까지 해서 3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월간은 2.90을 생각하기 때문에 EPS 매출 EPS까지 3박자가 다 맞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잘 끝나고 나왔는데요. 한 2% 중반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는 일반인들은 잘 안 쓰는데 여기 계시는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대외 분들이 프리미어 영상에 영상 만지는 분들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어도비가 없으면 특수효과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만든다. 그다음에 또 포토샵에 대한 관심도 크고 묶어서 보통 구독으로 해서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회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유튜브 같은 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프리미어 영상 정도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도비이나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바로 역사상 최고치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오늘도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출발하면 시작하면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스미스웨어 웨스트리 라는 기업이 있죠. 스톰 누거도 있고요. 아메리칸 아웃도어 이런 기업들이 다 총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아마도 스톰 누거는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총인데요. 이 총을 만드는 건데 전년 동기 대비 0.50였는데 올해 예상치 1.08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나왔습니다. 1.7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 잘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67%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봤더니 1년에 2,300만 정도의 총기가 판매가 된답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망도 하죠. 그런데 일단 총기가 언제 많이 팔리나 봤더니 보통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약간 총기 구입을 조금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사려고 하는. 그래서? 그래서 빨리 사야겠다. 막을 것 같아. 이런 거에서 빨리 산다는 그런. 그럼 그건 내년에 안 사겠죠 그만큼. 2%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뿐이고 저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뭐죠? 약간 난동 같은 것도 있고 테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스스로 지키자고 하는 그런 관심이 커져 보이고 오늘 기사로 보면 텍사스에서 일단은 21세 이상은 어떤 승인 없이 총기를 구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편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원래 이제 나의 범죄 경력도 조사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분명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총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총기 사후가 또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주가는 거의 역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총기 회사가. 한당히 또 로비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기를 갖다가 온라인에서도 구매하나 봐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하락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SMF500이 0.79% 마이너스고요. 다운은 5일째 하락입니다. 오늘까지. 이번 주에 내리 하락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0.89%가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0.67% 그나마 좀 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뭐 장 초반이니까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가를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0.66%로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실적이 좋다고 했던 어도비도 역시 역시 잘 나오는 모습 2.30%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출발 상황 맵을 보고 와서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나왔는데요. 색깔이 진짜 어제 장 초반보다 더 안 좋은 색깔이죠. 아주 붉은스름한 거의 시뻘건 색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불을 켜고 있는 것은 어도비 옆에 있는 엔비디아 둘이 친구인데요. 같이 붙어있어요. 그 다음은 둘 가지만 색깔이 진한 연두색을 띄워주고 있고 테슬라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0.24% 마이너스. 그리고 아마존은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또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플도 약부합, MS 약부합, 구글 약부합, 페이스도 약부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금융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평원체에서가 오늘도 2% 하락. 뱅크 어메리카가 2.20% 하락. 시티가 오늘까지 12일 자락입니다. 이러면 1.24% 하락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에서 오늘도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빠지는 건 일단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런 거에 대한 차익매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스머빌 1.87%, 2%, 쉐브라이 1% 가까운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와중에 또 넷불스는 또 강부합 정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빅테크 쪽, 테크 쪽 시청 상위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거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한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우가 400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월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한 주다. 그런데 워스트 위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내리빠진 거거든요. 이번 내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드문 케이스예요. 진짜 하루도 상승 못하고 빠진 것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큰 책임은 금윤주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일단 어도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책 잘 나왔죠. 오늘 아마 장이 안 좋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PS, 매출, 그다음에 어닝 가이던스까지 나오는 것처럼 어닝 가이던스까지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미스 에슨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약은 제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약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델타항공. 어제 스피드 에어라인에 이어서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의견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는 일단은 델타항공에 대해서 이중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더 퍼폼에서 그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켓 퍼폼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고 아웃 퍼폼으로 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도에서 바로 매수를 간 모습이죠. 요즘에 더블 업그레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진짜 안 보였던 모습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팬티업 디멘드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스피드 에어라인이라든지 주로 항공주에 대한 그런 의견을 올리면서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심벌이 맨유입니다. 맨유.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네. 게임 못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게임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 지금 보시면 3천만 달러 이상이 적절하고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어린 쇼크와 나왔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니까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요즘에 조금 축구 회사들이 축구 쪽에서 토큰을 만든대요. 팬들을 위해서 토큰을 만들어서 워낙 수익이 없다 보니까 토큰을 만들어서 뭔가 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큰을 만들어서 저는 어떻게 그게 팬들이 살까요? 토큰을? 기념주와 같은 토큰입니까? 네. 그렇죠. 기념주와인데 이게 무슨 비트코인과 비슷한 건가요? 암호화폐 비슷하게? 암호화폐 비슷하게 해서. 뭔들 안 사겠습니까? 팬들은. 아 그렇군요. 팬이니까요. 팬이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팬들한테는 팔 것 같고. 제가 생각이 모질랐네요. 왜냐하면 아니 구찌도 그냥 온라인에 가서 하는데 구찌를 좋아하면 그걸 못 사겠습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폭스. 폭스는 여러분 21세기 폭스사 있죠? 그런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폭스 물수도 있고. 폭스가 20억 달러에 대하는 자세점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추가 자세점 매입 규모가 40억 달러까지 커지는 모습이죠. 40억 달러는 여러분 4조 원 넘는 거 아닙니까? 엄마무시지 않은 지금 자세점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젠드 역시 오늘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중립해서 오버웨이 그러니까 비중 확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두카노바베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사보자고 얘기하는 모습이고요. 시티가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11일 연속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12일째이기 때문에 시티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아닌데 다시 한번 좀 드문 케이스의 하락을 보여준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장 부장님 그 부부장님 시황은요. 축구 한일전 같은 거 하면 우리 한국 아나운서 해설자와 일본 아나운서 해설자가 서로 편파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간혹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괜히 미워하시는 종목도 있고 이유 없이 예뻐하는 종목도 있고 다만 우리 그거 다 이제 감안해서 들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의 조금 생각이 좀 앞서 있지는 않죠. 제가 앞서 있지 않고 약간 고루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아니 다들 서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저거는 뭐 장부님들 좋아하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니까요.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혼난 종목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상장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그렇군요. 그렇게 썼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거에 힘을 좀 얻어갖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우가 1.14% 하락포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스닥은 0.48로 조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그냥 테크주가 잘 버티고 있다. 시청 상위 전문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누가 뭘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뭘 버티는 애가 되게 중요한데 오랜만에 나스닥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연중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한 12%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한 9%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키맞추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씩 키맞추기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개별 이슈에 따라 주가 움직일 것 같고 현재까지는 좀 떨어져 있는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오늘 나스닥은 그래도 거의 보악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빅테크가 좋은 왜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시냐면 버틸 땐 잘 버텨요 또. 물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화끈한 맛이 있는데 그랬다가 1년 동안 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의 멘붕이 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약간의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쉽사리 이렇게 다시 한 번 꺾이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아직 어도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플러스로 반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중 내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참 잘 오르네요. 엔비디아요? 엔비디아 제가 봐도 잘 올라갈 거. 아니 이렇게 올라갈 거. 저는 딱 압니다. 이 프로님의 멘트를. 이렇게 올라갈 거. 예전에 왜 안 올라갔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죠. 예전에 왜 행보대학까지 수리에 들어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왜 뭐하러 보냈는가. 그것마저도 좀 납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올라가서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면 되지. 그때는 계속 욕먹다가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재료를 또 설명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참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연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어차피 인생사하고 비슷하니까 뭐랑 얘기가 더 비슷하죠. 왜 화내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이라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 빨리 이거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코비드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럽 쪽의 기사는 이게 다 도배했습니다. 이게 다 도배되었고요. 그러나 미국 쪽은 기사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아니 산 넘어 산이라고 어떻게 또 이게 다시 한 번 더 커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또 백신이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준비 못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백신주에 대한 효능을 한 번 가져올 건데 제가 얼핏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좋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보탰지 한번 보시면 우리 이 프로그램이 맞은 것도 아재 백신 아닙니까? 아재 백신입니다. 제가 확실히 아재 백신이 한 90% 두 번 맞으면 그 정도 효능이 있다가 하니까 확실한 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주말에 잘 보내시고 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죠. 주말에 헤어질 때는 조금 이렇게 항상 좀 아쉽기는 하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헤어질 때는 후다닥 화들짝 헤어지고 마는데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장 부장님 우리 3% 시청자들에게 아니면 제가요? 아 참 그거 여쭤봤다. 아까 그 미래세증권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한테 최파고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최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제프베조스하고 우주여행을 같이 가게 되면 제프베조스한테는 뭘 좀 물어보려고 합니까?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제프베조스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프베조스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전제로 아 저는 그래서 영어를 하려고 했더니 아 한국말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군요. 상봐부장님은 뭐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언제 분할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분할을 왜 하는지 아니 3천 달러가 말이 됩니까 비싼데 아니 주식이 비싸서 지금 다른 분 주식을 못 사는데 아니 분할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프베조스랑 잠깐 한 시간 만나는데 막 300억씩 내고 그런데요. 그렇게 비싼 건데 겨우 물어보는 게 주식 분할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본다고요? 한 번 투표 한 번 해보시죠. 아마 분할이 언제 할 건지가 제일 많을걸요? 제가 이왕 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의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물어봐야지 제가 무슨 뭐 그런 뭐 아주 깊은 얘기를 물어보겠습니까? 저를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거 예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누군가가 봐요. 하여튼 그날의 왕이 당신이 지식의 깊이가 깊다는 걸 보고 내가 찾아왔다. 당신의 거처가 아주 누추한데 내가 왕이니까 네. 네 소원을 들어줄게.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낮잠 자고 있던 철학자가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줄래? 이랬다고 말이 되네요. 사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제프 베저스한테 궁금한 거는 그냥 주식 분단 언제 할 거냐? 그 정도다. 난 별 관심 없다. 별 관심 없습니다. 니나 내나 서로 피곤한 인생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모장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시죠.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